안녕하십니까 저재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일단 증여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양도를 했다 할 때 그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게 이월과세입니다 그런데 그 이월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비교과세를 해라 그 비교과세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직계 좀비속 등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가 부모가 있죠 여기가 자아가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직계로 내려오는 거를 직계 좀비속 위로 올라가는 거를 존 위로 올라가는 존경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게 직계 좀비속이에요 이 아버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형들 형, 제 이런 사람들은 직계 좀비속이 아니죠 양쪽으로 퍼지는 사람들 이거는 직계 좀비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특수관계인일 뿐이에요 직계 좀비속은 아니고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은 이렇게 커요 이게 이제 특수관계인이고 국세청이 제일 싫으라 하는 사람들이 특수관계인이에요 저것만 나오면 삐뽀삐뽀삐뽀 하면서 황색불이 켜져요 황색불이 국세청한테 아 저 사람들이 뭔가 장난을 치겠구나 세금 안 내려고 뭔가 조작을 하겠구나 라고 일단 그렇게 의심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이제 특수관계인 중에서 직계 좀비속 하면은 개념이 더 적은 거죠 그런데 이 직계 좀비속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제 적색불이 켜지는 거죠 적색경보등이 커가지고 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상 비상 하면서 분명히 이 사람들 장난친다 라는 식으로 딱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법에가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세법 자체가 그렇게 인식을 해놓고 짜여놨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자 배우자를 한번 내보죠 남편이 남편이 제3자에게 양도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양도를 하는데 남편이 아주 오래전에 취득해 놓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직꼬리만 한 거예요 더군다나 90년 이전에 해놓은 거는 뭐 환산해야 되니까 아주 조그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23억이고 이게 1억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22억이나 양도 차이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양도세를 내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아유 국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줘가지고 내가 소득을 버는구나 그래도 절반을 줘도 내가 절반은 먹지 10억은 국가한테 주고 10억은 내가 가지란다 라는 이런 선량한 시민이라면 아주 충성스러운 시민이라면 국가가 의심을 하진 않겠죠 그런데 대부분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왜 줘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성질 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러면 그동안 국방해 주고 체안해 주고 이렇게 밤중에도 밤거리 다니는 경우가 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국가가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국가하고 나하고 동업한 것처럼 동업자 행세를 하냐고 왜 그렇게 40% 50%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그러냐 그건 너무하다 30%라면 내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 30%만 좀 생각을 해 보는데 절반 정도 가지고 가려는 거는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벌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세금을 안 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세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절세 할 수 있으면 절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절세 비결이다고 막 자꾸 이렇게 옆에 세무사들이 코치를 하잖아요 요즘은 유튜브에 무슨 뭐 현금 5억 원을 계좌 이체하는데 증여세 안 내는 방법 뭐 양도세 양도소득세 0원으로 하는 방법 나는 그런 그 낚시바늘에 걸려 가지고 보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은 그 세무사가 돈 벼락부자 된 거죠 뭐든지 현금 5억 이체 해 가지고 증여세 안 내고 양도소득세 0원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집 이거 사고 팔고 집 사고 팔고 했으면 재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뭔가가 이제 가업상속공제라든지 뭐 조택법에 무슨 규정이 있는 거 그거 하나를 일반화 시켜 가지고 하는 거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혹하고 그렇게 걸릴 정도니까 지금 이 나라 납세자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세금의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거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 하면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맨날 무슨 대책 부동산 대책 나온다고 해 가지고 맨날 뭐 때려잡는다 때려잡는다 뭐 예전에는 때려잡자 공산당 이랬는데 지금은 뭐 때려잡자 뭐 부동산 뭐 소유자들 뭐 이런 이런 식이니까 나라가 좀 조금 뭐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은 들어요 나라가 해 줘야 될 거는 파이를 키우는 데 역량을 해야지 안에 있는 사람 막 두더지 이렇게 오락기구에서 두더지 탁 나오면 딱 망치로 잡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또 이렇게 논외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번집니다 그래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처가 있잖아요 아내한테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고 처가 이렇게 양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원쿡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이 원쿡션에 너무 당하는 거예요 당국 게임하면 원쿡션을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국세청이 뭐 뭐 이 수를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당하면은 막 그때부터는 이제 막 성질 나가지고 판례에서 한 번씩 치고 이제 판결에서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꿔버려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면 원칙으로 하면은 이 취득가액이요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요 그러면 이게 1억원이었는데 이거를 6억원이었다 라고 이렇게 뭐를 했다 하면 이 6억원으로 해서 이렇게 양도를 하는 거고 아니면 10억이었다 하면은 10억으로 이렇게 양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이죠 이게 취득가액을 합법적으로 높였어요 높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썼죠 이게 이제 그래서 97조에 2에 있어요 소득세법 소득세법 97조에 2에 있는데 이거를 아 2야 해가지고 아 나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취득가액을 인정을 안 해버리고 이 증여가액을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아니다 라고 인정을 안 해버리고 남편 원래 남편의 남편의 취득가액 남편의 취득가액 1억 1억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내가 계산하겠다 이게 2월 과세예요 이게 2월 과세 그러니까 증여의 효과를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나는 증여라는 걸 인정을 안 하겠다 증여는 장난친 거다 그러니까 이 국가는요 양도소득에 상당히 목을 매요 이게 양도세율을 자꾸 높이는 이유도 양도소득이 그게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양도 부분만큼은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증여가지고 취득가액을 높여 나 이거 무조건 인정을 안 할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부모자 배우자 그러니까 직계존비소끼리에 토스 증여해가지고 이거를 파는 경우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내가 그러면 아니 무조건 이런다고 이렇게 팔았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2월 가서 해가지고 취득가액을 증여의 효과를 인정을 안 해버리면 증여한 거는 또 뭐냐 내가 여기서 증여서 냈고 만일 이제 배우자 증여 6억이면 안 냈겠지만 또 여기서 양도세 냈지 않느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이거 분명히 나 증여세 냈지 않느냐 증여세 증여세는 어떻게 할래 이거예요 증여세는 이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해가지고 2017년 7월 1일부터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취득가액으로 남편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금액하고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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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증여가액 증여 받은 가액으로 한번 계산해 봐 이렇게도 계산해 보고 이렇게도 계산해 봐가지고 큰 금액으로 그러면 내가 하겠다 취득가액을 아니 아니 내가 양도세가 더 많이 먹을 걸로 하겠다 이거예요 취득가액이 더 적게 나온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국가는 내가 양도소득이 양도소득 세금이 더 많은 쪽으로만 내가 하겠다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5년 이내 5년 이내에 팔면은 내가 2월 가서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5년도 아니었어요 처음에 3년이었어요 3년 근데 이거를 자꾸 올려요 이제 5년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또 성질 나오면 이제 7년으로 또 올릴 수도 있어요 저거는 이제 국세청 맘이에요 국가 맘이 맘이다고요 입법 정책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 아 이거 10년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뭐 이게 이제 2월 가세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 가세를 도입을 했다 이거예요 비교 가세 도입을 2017년 7월 1일부터 비교 가세를 해 가지고 내가 양도세가 조금 더 나오는 걸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부의 취득가액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내가 양도세가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를 해 봐 가지고 원래 남편 취득가액으로 한번 계산해 보고 이 사람의 증여가액으로 한번 계산해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게 더 많이 나오느냐 세금이 세금 많이 나오는 쪽으로 내가 결정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번부터는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현재는 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2월 가세고 비교 가세라는 것이다 계산 비교 가세라는 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내가 세금을 국가인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받을 거 한번 이런 식으로도 계산해 보고 저런 식으로도 계산해 봐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내 유리한 걸로 하겠다 그게 비교 가세예요 2월 가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취득가액을 증여의 효과를 인정을 안 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낮춰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냥 2월 가세는 어떻게 되냐 낮춰버리겠다 취득가액을 비교 가세는 내가 세금을 국세층 내가 세금을 더 거둘 그 방법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마음이죠 입법은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법은 어떻게 되느냐 다 국가 유리하게끔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 꼼짝 마라 이거예요 절세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조세법률주의니까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서 나는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제적인 실질이 무슨 초상적인 개념이지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소득세법에 조세법률주의니까 그러면 법률에다가 내가 이거를 넣겠다 넣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또 절세의 비결이 나오고 절세의 비결이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국세기본법 14조 3항에다가 경제적인 실질이라는 이런 것이 다 직접 또는 타인 간접 그 다음에 타인을 끌어들이고 여러 행위를 거쳐가지고 원쿡션 투쿡션 이렇게 하는 것을 처음에다가 하나의 행위로 내가 봐가지고 한 사람이 하는 걸로 해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적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의 역사가 처음 다 이렇게 내려가지고 법적 실질로 와가지고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법률 관계는 존중해 줘라 그게 아니다고 할 때는 그거는 법률에다가 아닌 경우를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특정 특정 이렇게 하면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는 불편하니까 그냥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국세기본법에다 선언해가지고 총론으로 뭐를 다 잡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세법을 역행을 하는 것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시대를 역행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게 나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안 하고 있다 뭔가가 이게 세금을 더 거둬야 되고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되고 뭐 이런 추상적인 개념에 법원도 그런 거에 이제 그런 거를 더 중요시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 아까 말했죠 형제 이런 거는 이제 형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제3자한테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양도를 해야 되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오래된 재산이니까 취득가액이 나죠 그러니까 아예 형한테 형이든지 동생한테 이렇게 증여를 해버려요 증여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게끔 토스 해가지고 이것도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는 거죠 증여가액이 되는 거예요 소득세법에 딱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규정이 이거를 어떻게 잡을까 그러면 직계존비속은 소득세법 97조에 2항으로 잡아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던 차에 소득세법 101조 2항으로 잡아요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원쿡션 해가지고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는 이건 나도 못 잡고 나는 이거 용납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5년 이내 5년 이내에 팔면은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해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보냐 하면은 이 사람이 직접 이렇게 양도했을 때 세에 가고 이렇게 국가가 증여세 받고 양도세 받은 이거를 두 개 더한 금액을 2라고 하면은 1하고 2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크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더 크다 하면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 사람이 직접 양도한 걸로 바보라고 했다 실제로 양도한 거는 없죠 양도한 거는 없는데 내가 그렇게 계산을 부인을 이런 식으로 한 그 계산을 내가 부인을 하겠다 해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그래요 부당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부당행위를 그 부당행위의 개념이 뭐냐 세금을 더 낼 수 있는데 너희들이 적게 내려고 원쿡션 했다 그게 부당이에요 부당 국가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정식으로 이렇게 법률 관계 해가지고 내가 이게 절세다고 해가지고 한 건데 뭐가 그게 부당이냐 세금 나한테 적게 들어온 거 그 자체가 기분 나쁘다니까 그러네 그게 부당이야 내 기준으로 보면은 당신 기분을 내가 어떻게 우리가 맞춰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걸로 부당이야 너희들은 그냥 내 기분을 비위를 맞춰야 돼 그러면은 내가 맨날 내가 국가 비위를 맞춰야 되냐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또 법률에다 넣어줄게 하면서 조세법률주 내가 백일조 이항에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또 잔말 하지마 내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법에다만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법에다가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빨리 판결에서 지니까 그때 또 법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법이 계속 이렇게 판결에서 지면 바꾸고 판결에서 지면 또 바꾸고 판결에서 지면 또 바꾸고 판결에서 지면 또 바꾸고 그게 세법이에요 그때그때마다 바꿔 오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100페이지가 200페이지가 200페이지가 400페이지가 앞으로 1000페이지도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 벌려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는 직접 양도한 걸로 봐버리니까 이쪽에서 증여한 거 이거는 증여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해서 다시 돌려준다 내가 돌려줄게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데 이게 양도를 했는데 양도의 실질적인 이익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 그러면은 당신이 저 뭐지 어 당신이 한 걸로 볼게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또 예 그러니까 아까 97조 2에 이제 직계존비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또 예외가 있었어요 예외가 이제 말씀을 안 했는데 그 수용을 이게 양도가 어쩔 수 없이 수용이 된 경우라든지 배우자 관계에서 혼인 관계가 소멸이 돼 가지고 이혼한 경우에는 안 봐주는데 어느 한쪽이 죽은 경우는 뭐 그거는 내가 인정 예외를 인정을 해줄게 예 2월 가세 내가 안 해줄게 그렇게 되고 1세대 1주택이면 내가 또 그거는 이걸로 내가 백일조 2항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지 배우자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거는 2월 가서는 안 해준다 예 아니 2월 가서는 내가 안 할게 그냥 증여가액으로 내가 취득가액 그거는 내가 해줄게 뭐예요 그리고 수용당한 경우 사업 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뭐 증여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 예외 외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원쿡션으로 쳐가지고 증여를 통해 가지고 취득가액을 높이려고 한다든지 예 증여를 통해 가지고 뭔가가 세금을 양도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용납을 안 하겠다 결론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쿡션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직계존비속관에는 재산 양도를 하는 그건 아예 증여로 봐버리겠다는 거고 예 특수관계자 통해 가지고 다시 직계존비속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렇게 통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직계존비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그거는 무조건 증여로 보겠다 그런데 이제 특수관계인이라든지 직계존비속을 통해 가지고 제 3자한테 양도로 나가는 거 증여를 통해 가지고 양도로 나가는 거 그거는 내가 이월과세를 하든지 비교과세 해 가지고 어 적용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금을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하고 그랬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가 더 거두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세라는 건 없다 원쿡션 해 가지고 증여를 통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일정한 해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수용을 당한 경우 외에는 인정을 안 해 주겠다 예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비교과세 해 가지고 어느 한쪽이 좀 높은 금액으로 내가 하겠다 예 그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이월과세도 절대적인 건 아닌데 비교과세 해 봐 가지고 내가 이월과세가 그렇게 내가 적용을 하면 오히려 어 내가 분리하면은 그러면 이월과세 적용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국가 맘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비교과세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고 이월과세라는 거는 취득가액 높이 증여를 통해 하죠 취득가액 높이는 거 그리고 양도소득세 적게 넣으려고 하는 거 그거 인정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관련된 용어들이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 세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겠죠 그러더라도 건강은 지켜야 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시간과 건강이 돈이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질문이 계시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